퀴즈 미션 오늘 특히 더 들뜨셨네요 제키 선생님 저희는 오랜만에 하는 퀴즈 미션이잖아요 셜리 선생님 됐고요 바로 저번 퀴즈의 답을 발표해볼게요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코코마리앙의 수석 디자이너 이분의 옷은 정말 언제나 아름답죠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피치 퍼플퀸 멤버 모두 피치의 머리를 했을 때는 안 웃을 수가 없었어 그럼 마지막 퀴즈의 정답은 퍼플퀸 이번 뉴 핑크걸이 된 퍼플퀸 축하한다 그럼 바로 오늘의 퀴즈를 내볼까요 첫 번째 퀴즈 나라는 누구에게 쿠키를 줬을까 두 번째 퀴즈 듀엣이란 무엇일까 마지막 퀴즈 현우가 무대에 올라오지 못한 이유는 다들 이번에도 잘 풀어주길 바란다 그럼 다음 퀴즈까지 안녕 안녕 다음 퀴즈 다음 퀴즈 다음 퀴즈 다음 퀴즈